주식시장의 거의 뭐 영원한 테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주 강력한 테마입니다 아주 강력하죠 항암제 뭐 이런 소식만 나왔다 그러면 그냥 급등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에 지금 SCM 생명과학이 시작하고 15%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쭉 내려서 이제 2% 정도 밖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필룩스가 면역항암제 임상이상 환자 모집을 한다 임상이상 환자 모집한다 이 소식이 나왔는데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암제 소식만 나왔다 그러면 그냥 뭐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자 지금 필룩스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계속 엄청 크겠죠 아주 오랫동안 진행을 하다가 이제 임상이상 환자 소식으로 환자 모집 소식으로 상치고 쭉 한번 밑으로 밀어 내렸다가 다시 또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테마 만들어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면역항암제 가지고 항암제를 환자 모집을 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그냥 완전히 밀어붙여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아주 강력하게 단일가 끝나고 나서 아주 강하게 위로 치고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내용 한번 보시면 자 필룩스 면역항암제 임상이상 환자 모집 개발 과정이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필룩스 미국 사회사 바이럴치는 면역항암제에 대한 임상이상을 위한 환자를 본격적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죠 임상이상 환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 거 보면 얘가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임상이상이면 아직 갈 길이 아주 멀죠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시총이 이제 4,700억 정도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는 거죠 베일러 이과대학에서 생산한 면역항암제 관련 데이터와 추가적인 QC 분석자료에 대한 보도자료를 받아서 FDA에 제출했고 이에 대해 FDA 담당자는 검토하고 환자 모집을 진행해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상이상 자 이 소식이 뭐 있다 보니까 아주 강하게 지금 이제 또 임상이상 진행하는구나 이제 면역항암제 개발 회사가 되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지금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스카스 박사 팀과 필룩스가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하면서 면역항암제 개발을 위해 임상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다 이런 소식이 나오죠 10일부터 임상연구를 위해 환자를 모집하기 시작했고 임상연구 진행하는 토마스 제퍼슨 의과대학의 행정절차만 남아 있다 행정절차 완료되면 첫 환자에 대해서 치료제 주입을 시작으로 임상연구를 본격적으로 개시를 한다 이제 이렇게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아주 강력하게 스토리가 잘 만들어지죠 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보면은 자 그룹별 환자 3명에게 먼저 투약 완전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환자의 투약하는데 위암 최장암 식도암 대장암 대상으로 진행한다 많죠 위암 최장암 식도암 대장암 이런 상황이니까 아 이건 뭐 상당한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은 미국의 국립의과 도서관 웹사이트와 FDA 웹사이트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다 이런 거죠 필립스 임상 이상 개시 계기로 기존에 추진한 국내 유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필립스가 면역강암제 그리고 위암 최장암 뭐 식도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스토리가 잘 만들어지죠 거기다가 주가는 뭐 엄청나게 하락을 해서 받았고 나서 거래량이 뭐 거의 말랐었죠 3천원 짜리가 80만 주씩 거래가 되다가 지금 이제 이 상당히 이제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요날 이제 12월 19일날 이 상가 이 소식으로 상가 멈추고 이렇게 단일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이 소식이 나오면서 아주 강력하게 또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아주 얘는 흐름이 계속 이렇게 파동 타면서 위로 가고 있죠 근데 이제 10시 반 정도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흘러갔지는 이제부터는 좀 소강 상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요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SCM 생명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번 올랐다가 지금 이제 이 백혈병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한번 이런 소식을 띄우고 한번 크게 해 먹고 도망간 건지 아니면은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크게 흔들고 나서 다시 돌려 세울 건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됩니다 얘는 이게 흔들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좀 매도하고 며칠 정도 조정을 하고 다시 밀어 올릴 건지 아니면 이 조정하다가 또 다시 상승세 나올 건지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이렇듯이 항암제 부분은 상당한 지금 이 기대감을 지금 쓸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박셀바이어도 잘 안 내려죠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좀 내려온다 온다 싶으면 저감에서 들어와 버리고 이러죠 자 BDI 같은 경우에도 최장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조정을 좀 쭉 많이 한 상태에서 11선에서 이제 내려가지 않으려고 상당히 버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아주 강력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여기서 버틸까 아니면 밀릴까 아주 지금 힘싸움이 열심히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듯이 항암제 이 부분은 한번 진입해서 성공만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지금 이제 진입장벽도 정말로 높죠 정말로 높은 상황이고 항암제를 만들게 되면 엄청난 돈을 벌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영업인율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소식만 나와도 좀 되겠다라는 그런 스토리만 형성이 되면 나중에 되고 안되고 이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토리만 형성되면은 그냥 올라가 버리죠 이 매드팩터도 지금 항암제죠 항암제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제 HLB는 항암제 중에서 지금 가장 현실성 있는 항암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항암제를 진행하고 사실 다가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얘는 뭐 하다가 뭐 안되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NDA 승인신청이 이제 바로 코앞에 있고 가난 부분은 무려 지금 면역항암제하고 지금 콤보로 진행하고 있죠 병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정말로 오랫동안 짓눌려 있습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시청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죠 얘는 임상 이상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승인 신청만 하면 되고 가난 부분은 환자모집이 벌써 50% 이상 3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의 HLB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이제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항암제를 이제 판매하는 그런 회사로 HLB가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역사적인 역사적인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 바로 이 HLB가 될 것이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죠 의심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뭐 열심히 흔들어 오전에 이렇게 크게 흔들어 대고 거래가 완전히 말랐고 다시 이제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지금 1%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좀 이 겁을 주고 겁먹은 물량들 나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직 외인하고 기관이 지금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팔았겠죠 그러고 그 물량들 쭉 받아가지고 자전을 돌린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지금 이제 쭉 방향을 위로 좀 잡아가고 있죠 이게 정말로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 건지 그거는 좀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지만 미국 시간하고 지금 우리나라 시간하고 완전히 좀 다른데 지금 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서 이걸 매도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주 뭐 지루한 흐름 계속 전개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시장의 분위기는 이 코스닥초에 이제 외인이 또 사고 있죠 외인이 또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기관이 매도를 못하죠 외인이 들어와 버리면 얘들이 얘들 또 시작이네 이러면서 다시 사야 되겠다 요런 분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면 오늘도 이 코스닥 시즌 지금 올라서고 있죠 외인이 들어오면서 0.8% 정도 올라서고 있는데 주로 이제 오늘은 2차전지 관련 주 쪽으로 매수세가 좀 많이 붙고 있죠 LNF SKC 첨보 뭐 이런 종목들 아주 코스닥 2차전지 주 쪽으로 아주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반도체 관련 주들도 좋은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이 외인 기관이 들어오는 코스닥 쪽에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HLB 생명과학이나 제약 잘 버티고 있죠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HLB도 이제 방향을 위로 좀 잡고 있죠 자 이정도 이제 털만큼 털어냈고 지금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